네, 오늘은 역전의 인생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난의 시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해할 길을 주십니다 고린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믿보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여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해서 너희로 등이 감당하시니라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피할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홍해 뒤에서는 바로왕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또 앞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완전히 막혀있죠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다 막혀서 이제는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기도 어렵습니다 정말 넉다운입니다 머리가 지근지근 걸립니다 바로 이때, 바로 이때가 우리 역전의 인생이 펼쳐지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역전의 인생을 살라는 세 가지를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가 주만 바라보라 두 번째, 하나님 방식은 내 방식과 다르다 세 번째, 내게 주신 것을 활용하라 이 세 가지를 통해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두기를 주님으로 충원합니다 첫 번째, 주를 바라보라 합니다 14절 보니까 모세의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홍해가 어떤 곳이에요? 막다른 곳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 바로의 군대와 앞에 거대한 바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돼요? 우왕좌왕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그 압박을 이기게 한대요 압박, 축구할 때도 많이 하죠 압박 축구라고 상대편을 위협하고 상황이 막다는 골목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압박이 와요 그래서 어느 때는 내 모습을 감추고 싶고 숨고 싶고 압박감이 올 때요 그 눌리는 그 힘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좌절할 힘도 있지만 그걸 갖고 기도할 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성은요 예배의 자리에서 죽어도 여기 나와 죽는 겁니다 쓰러져도 교회에 와서 쓰러지는 거라고요 눈물 나도 여기서 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의 위대함입니다 야곱서 5장 13절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오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지나 기도하면요 응답이 있습니다 또 기도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경혜심이 회복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내 인생에 담배밤 살아갑니다 이 시대가 참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곳곳마다 스트레스 투성이에요 학교는 선생님들 교권 떨어졌다고 날리고 조기에 은퇴한다고 그러고 선생님들 앞에서 이제 물론 교사 분들 여기 많이 계시겠지만 훌륭한 크리스찬 선생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분위기가 아 나 빨리 나가야 되겠다 못해먹겠다 애들 뭐 통제도 못하겠다 권위가 떨어지고 있어요 또 직장 회사는 어떻습니까? 또 군대는 어떻습니까? 요즘 뭐 군대도 이등병이 뭐 이등별이라면서요 이등병을 무슨 장군같이 모셔야 되고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얘기 뭐예요? 이 시대에는 마귀가 자꾸 권위를 깬다는 거예요 권위를 깨고 우리 성도들은요 그 권위 깨지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창세기 2장 12절 보니까 선악을 알기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동산에 많은 곳에 많은 것들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 이거 따먹으면 너희 죽어 가만 안 둬 하나님은요 참 자비하신 분입니다 온유하신 분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신 분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우리라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또 너무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이 항상 불안했어요 어? 하나님 무서운 분인가?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많은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선악과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혜심을 새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요 경혜심길 다 깨버립니다 다 깨버려요 기준을 다 없어요 자유냐 뭐 우린 다 자유야 뭐 헐르네 자유다 무슨 자유자유 해가지고 시대마다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선악과인데 그 선악과를 이 시대가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학교에서는 교권이 떨어졌다고 그러고 다 권위 가정에서도 가장의 권위가 떨어졌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스림의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기도의 능력도 있고요 다스림의 능력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해야 될 일은요 어디 가든지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준 쌓여야 돼요 저도 주일학교 사역할 때 오래전 일입니다 초등부 사역할 때 저는 애들 자유롭게 풀어줬어요 같이 다방구도 하고 잡다가 잡다가 못 잡는 척 하면서 회이키하고 속이기도 하고 넘어지고 막 뒹굴고 같이 막 어울렸어요 아이들과 같이 뭐 라면도 먹어보고 어울렸죠? 그런데 저는 몇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니네 욕함은 가만 안 둔다 팀구조끼리지 선생님들이랑 전도사님 전도사님 앞에서 싸우면 맞는다 또 선생님하고 어른한테 함부로 하면 정말 맞는다 저는 요즘 죄송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제가 전도사 할 때 주변 전도사님이 그랬더니 학교에서 요즘 교회 애들 무섭다고 해요 교사분들한테 아이 뭐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저한테 겁을 주는 거예요 아 전도사님 초등부? 이제 좀 고생 좀 하겠네 그런데 저는 이 얘기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스름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저는 그걸 믿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초등부를 이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준 세웠죠 니네 이 세 가지 욕하지 말라 예배 시간에 집중하라 싸우지 말라 선생님 어른 공경하라 이거 어기면 전도사님 진짜 때린다 나머지는 자유롭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애들이 저야 안 뛰는 줄 알고 까불더라고요 몇 명 불러다 팼죠 막대기를 그냥 가지고 팼어요 손바닥밖에 안 때려요 패고 기도해주고 애들 눈물 찔끔 빼주고 그러니까 어떤 일부러지 않으면 한 번은 고성성교 갔는데 지난번에 어떤 아이들끼리 서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는 데 딱 걸린 거예요 어쭈 싸우려고 하네 하고 딱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두 명 남자애들이 있는데 이리 와 제가 이제 딱 조용히 데리고 가서 나무까지 꺾어가지고 손바닥 때리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애들은 알죠 민정도사가 진짜 때리는 거를 다 오는데 뒤에서 갑자기 숙은숙은 거려요 조용히 걸어가고 있는데 애들은 따라와요 따라오고 있는데 숙은숙은 걸리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회복이 다 안 돼서 숙은숙은 걸리는데 제가 들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서로 씩씩거리던 애들이 갑자기 이제 맞으러 갈 거 아니까 친구들끼리 친구야 사랑해 미안해 우리 주 안에서 하나야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모습 보니까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니네 다 화해했지? 네 전사님 화해했습니다 하면서 그래 절대로 싸우지 마 어른들 앞에서 어디 싸우려고 해 조용하게 또 평정해버리고 그걸 보면서 느꼈는 게 뭐냐면 제가 주진학교 초등부 예배 시간에 떠들면요 불러다 진짜 혼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욕하면요 불러다 또 혼냈어요 손바닥 때리면서 맞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라고 맞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주고 그러고 나서 한 두 달 지나니까 그 기준에서만큼은 죄송합니다 그 기준은 애들이 지켜가니까 그 안에 안정감이 오더라고요 알아서 움직이니까 그거 외에 남은 다 자유로웠어요 남은 다 자유로웠어요 몇 가지 기준 붙드니까 우리 신앙생활 뭐 작게는 초등부 얘기했는데 우리도 그래요 신앙생활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직장 선택하듯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타협할 수 없어요 주일 송수만큼은 타협할 수 없어요 선교만큼은 타협할 수 없어요 금요일 밤만큼은 타협할 수 없어요 내가 세명 걸잖아요 주변이 알아서 돼요 알아서 금요일 되면 오늘 일찍 퇴근해야지 너 철야 너 밥차전도 있다며 야 빨리 빨리 퇴근해야 돼 너 수요일 되면 야 수요일 전에 수요일 전에 빨리 빨리 알아서 가 야 내가 얘기할게 가 너 어때요 너 이거 성교 간다며 야 너 휴가 왜 왔네 알아서 물어봐줘 너 너 성교 가야 되잖아 방학 때 대만 가야 되잖아 알아서 물어봐줘 알아서 너 주일날 야 주일날 네가 여기 왜 와 너 주일날 예배드려야지 알아서 교회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 하나님 배성들이 왜 스티스 받아요? 자기가 기준 안 세우니까 자기가 옴음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선악과 같은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가 사람들한테 잡혀 먹는 거라고요 기준 세우십시오 이것만큼 타협할 수 없다는 거 그게 하나님 배성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배성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나 기준 정하고 가는 겁니다 막다른 골목이 있다 할지라도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홍해 같은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기준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 언제나 예배하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그 막다른 골목에서 그 기준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우리 하나님 배성들에게 주님이라고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 생각과 다르답니다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기를 지내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지느냐 이스라엘 사정의 명령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홍해 앞에서 전지를 요구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우리 생각은 이렇죠 뭔가 좀 하나님이 좀 우르릉칸칸깨깨깨깨 뭐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옛날같이 옛날 T프로같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쩍쩍 갈라져서 하나님 좀 땅을 보여주시던지 근데 하나님 가래요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참 하나님 생각이 참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면서 저는 저 자신을 묵상해 봤습니다 야고 4장 13절에 17주 보니까 허탈한 생각에 대한 경고 매설이 있어요 14절에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니라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제가 저도 지금 목이 100% 아닌데 많이 좋아졌죠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회 때 쉰 목소리 났잖아요 제가 옛날에 영상 올라와서 봤는데 제 목소리 무슨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부흥사 같다고 목소리가 무슨 쉰 목소리 미쉽니까 막 이렇게 이런 날 나왔는데 제 목소리 제가 짜증났어요 제 목소리가 짜증났어요 6월 첫째 전부터 성대 폴리비 와가지고 쉰 목소리 가끔 이래요 100% 회복이 안 되죠 6월 달에 맨날 일했어요 맨날 살겠습니까 삶이 피폐했죠 아주 자다가도 눈물 나기도 하고 몇 달을 가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6월 첫째 주부터 목이 아프니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병원, 큰 병원 갔어요 제가 동네 병원 갔다니 큰 병원 가래요 병원 갔더니 큰 병원 갔더니 의사하되서 그래요 지금부터 말하지 말고 수술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경우가 지켜봅시다 단 지금부터 관리하세요 딴짓하지 마세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고성 성교가 있었습니다 고성이 먼저였죠 그때? 대만이 먼저였나요? 대만이 먼저였죠 대만은 갔어요 대만 갔더니 이 목소리로 제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까? 이 목소리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 답답했습니다 이걸 그래도 가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선생님이 말 무시하고 당연히 저는 그냥 대만은 당연히 간다 생각하고 이 선생님이 말 무시하고 갔어요 막 그래 그래 노방존도 하고 기도회인도 다 했는데 신기한 게 그 약해 보인 제 목소리 쉰 목소리에서도 영혼놀이의 복음을 듣고요 영접기도가 있고요 약한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나타나던데요 그리고 또 병원 갔어요 또 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 선생님이 또 혼냈어요 도대체 뭐 하다 온 거냐고 직업이 뭡니까? 교회 전도사입니다 아... 어째 이런 일이 그러면서 또 건면했어요 이제부터 말 조심하시라고 작게 하세요 너무 크게 하고 있는데 작게 하라는 거예요 작게 원래 속삭이듯이 하라는 거예요 말도 하지 말고 이제부터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하면 두다가는 대신에 말은 못해요 앞불사 수술하면 말을 못한대요 회복이 돼야 되니까 그만큼 너무 충격이 왔어요 그런데 바로 또 무슨 일 있었냐면 그 다음에 또 고성 성교 또 잡히니까 또 갈등이 오죠 하나님 이걸 또 어떻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저 말씀의 종이라면서요 왜 목이 이 모양입니까? 근데 고성은 왜 가야 되는데 또 고성 갔더니 거기 충무 중학교 애들 초등부 애들 데리고 또 기도회를 인도해 애들 캠프를 해야 된대요 글쎄 설교를 해야 되고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고 그 쉰 목소리로 그 짝퉁 임재범 목소리로 제가 그랬더니 또 거기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약한 목소리 가운데 또 쓰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목소리 가지고도 애들한테 이랬어요 애들아 애들아 이러면서 이러면서 설교하고 기도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신기하게 하나님이 의뢰해 주시니까 이 찢어지는 목소리 듣고도 애들이 기도를 해요 무릎 꿇고 눈물 짓고 나가 노방저도 다 하고 그때 알았죠 아 하나님이 내가 약해도 쓰시는구나 그러고 또 돌아왔더니 목이 여전히 또 안 좋았어요 마지막에 또 겁이 오더라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설교자의 최대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했는데 그대로 못 살 때예요 그때 괴로워요 나 이제 하나님 마치 사명부터 간다고 또 약속했잖아요 주님 역시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쉰 목소리도 역사를 이루시는군요 간다고 했어요 다시 모든이 근데 또 고성 끝나고 목소리가 안 좋은 게 낙심이 와요 이젠 끝나겠네 이제는 수술해야 되는 보다 낙심이 오더라고요 회복이 안 되니까 근데 또 그 고민할 때 갑자기 또 주님 만나 있는 전세기 전병공사 세교일한 중보 기도 모임 거기 인도하는 서창희 지자님이 저한테 기도의 인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 이제 내려서 수술하고 두 달간 쉬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또 하나의 사명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갈등하다가 결국 했어요 하나님 그냥 찢어지겠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말씀 나오죠 너희리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수술했다고 치시자고요 두 달 동안 말 못하고 천국 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중간에 저희 가족한테 죄송하지만 두 달 안에 제가 천국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 뭐하다 하니 민주노 가면 저 두 달간 수술 성대폴립 수술하고 무권수행하다 왔습니다 참선하다 왔습니다 이게 잘난 인생입니까? 저는 그게 싫었어요 그냥 내가 두 달간 내가 살아있는 날은 보장 못하잖아요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다 너희는 안개니라 안개인데 제가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수술 받고 두 달 쉰다고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주일만에 기도에 인도 부탁드렸고 그냥 했습니다 목이 찢어지면 찢어진 대로 설교하겠습니다 찢어지면 찢어진 대로 기도에 인도하겠습니다 신기한 게 그거 사명 맞고 나서 목이 오히려 좋아졌어요 조금씩 좋아지는 걸 저는 느껴요 이제 병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안 가고 저 끝까지 뭐 계속 이 목소리로 이 목소리로 평생 갈 수 있어요 좀 겁은 나는데 낮게 해주시겠죠 특세 때 기도 많이 할 거 이거 놓고 제가 낮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때를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걸 요청하시는데 우린 우리가 정해요 주님 저 못하겠는데요? 저 약한데요? 목소리 쳤는데요? 가정이 깨져 있는데요? 집안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어떻게 내가 간사를 맡아요? 집안에서 지원자가 없는데 어떻게 리더를 해요? 집안에 후원자가 없는데 어떻게 선교를 가요? 우린 다 안 돼 안 돼 얘기할 때 하나님 뭐라고요? 그래도 가!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명 앞에 뒤로 빼지 마십시오 아프다고 약하다고요? 쉰 목소리도 설교하게끔 하십니다 두 다리가 우리가 때로는 불편하고 내 몸이 어디 한 군데가 약해도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하면요 그 능력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제나 우리 생각은 다 죽어지고 자아는 죽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명부터 전진하는 하나님의 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송합니다 깜이 말하죠? 세 번째 내게 주신 것을 활용하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은 바다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사용할 수 도구는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지팡이였습니다 내게만 주신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만 주신 은혜가 있고 내게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뭐래요? 이 시대는요 조금만 실수하면요 너 끝이야 너 이번에 제주도 발령이야 좌천시키고 세상은 그래요 용서가 없습니다 이번에 갑자기 위치 바꿔버리고 알아서 나가라는 얘기죠 조금만 실수하면 절망을 유도합니다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크리스토퍼 리브라고 하십니까? 슈퍼맨이라는 영화로 유명했던 분인데 세계적인 스타였습니다 하지만 그 세계적인 스타 슈퍼맨 크리스토퍼 리브 승마하던 중에 사고로 전신만비가 됐어요 산소호흡기 도움받아가며 살았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정말 차라리 죽어버려야지 죽어버려야지 이 꼴로 내가 어떻게 살겠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다가 산소호흡기를 떼달라고 했어요 산소호흡기 떼주세요 나 못 살겠어요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서도 옆 건물 옆 건물 할아버지가 자살했어요 외로움에 시달려가지고 못 이겨서 2주 전의 일인데 아직도 마음이 쓰라립니다 내가 가서 전도 한번 할걸 가서 복음 한번 증거할걸 그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사시는데 자식들은 따로 살고 할아버지가 외로워서 자살을 해서 3층에 떨어져 죽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슬펐습니다 제일 바로 옆 건물인데 옆에 옆 건물인데 인간이 그만큼 절망 앞에 무너지는 걸 옆에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평생에 처음 겪었어요 이 크리스토버 리부도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산소호흡기 떼주세요 사고 소식을 들은 아내 데이나가 병실을 들어왔어요 리부가 제발 산소호흡기 떼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했대요 나 떼도 나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여보 그랬대요 여보 저는 아직도 당신이에요 두뇌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아직도 그대로 당신이니 제발 살아만 주세요 이 말 듣고 크리스토버 리부가 그 슈퍼맨이 재활치료를 시작했답니다 아내의 그 한마디 여보 아직도 당신이에요 그래서 재활치료를 시작하고 휠체원 앉은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크리스토버 자기 이름을 딴 재단을 만들고 척추신경재생연구비를 또 모금하고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전보다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그 스토리입니다 책도 썼다고 하죠 그래서 아내가 말했던 아직도 당신이에요 라는 그 말의 인사이트 얻어가지고 아직도 나입니다 스티니 스티니 그 책 제목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떠났지만 영원한 우리 슈퍼맨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딴 살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땠습니까? 배돌기에 다시 사명 맡기시고 배신하고 떠났던 배돌기에 다시 사명 맡기시고 너 다시 약 먹이지 먹여야지 너나 사랑하지? 내 양을 다시 먹여라 먹여라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준 사명은요 결코 대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명은요 각자 개인에게 주신 사명 아까 제가 기도할 때 말했죠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결코 썩여두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대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 끝까지 지키는 한 그 사명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이고 그 사명은 주와 함께 우린 끝까지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린 전진할 것입니다 홍대세교에 주신 특별새벽기도 선교의 사명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걸 감당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장 39조 보니까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례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끊을 수 없습니다 넘어지고 깨져도 주와 함께 일어서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서시고 또 특별히 특별새벽기도 있습니다 능력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다른 걸 대체될 수 없습니다 스틸 프레이어 능력의 비결 여전히 기도입니다 위대하게 쓰임받는 비결 여전히 선교하는 겁니다 여전히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대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말씀 결론을 받겠습니다 고난의 때 있습니까? 언제나 주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기준 세우십시오 나의 선악가가 있어야 돼요 이것만큼은 내가 생명 걸고 타협할 수 없습니다 난 죽어도 주의성소합니다 죽어도 선교 갑니다 죽어도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알아서 깁니다 세상이 알아서 우리에게 압을 떨어요 선악가가 기준 정하십시오 특세 때 기도에 대한 기준 정하시고 난 죽든 사든 새벽기도 나간다 개근한다 기준 정하시고 피곤하면 안 나온다 아니에요 그냥 가는 겁니다 대만선교 난 간다 결정하고 기도하세요 물길의 축복 구하라고요 선악가 기준 세우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와 함께 달리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방법 내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때와 다릅니다 생명 주셨을 때 호흡 주셨을 때 마음껏 주의일을 감당하십시오 이거 다 이뤄놓고 내가 좀 부자가 돼서 사업주 성공해서 공부 고시공부 끝나고 헌시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상황에서 부족해도 좋습니다 약해도 좋습니다 그냥 충성하십시오 세 번째 내게 주신 사명 은사 있습니다 내게 주신 지팡이가 있어요 활용하십시오 결코 대체 하나님이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컨 찬스를 주세요 넘어지고 깨져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다시 그 사명 붙들고 네가 다시 감당해 다시 맡기십니다 다시 일어서시는 하나님의 삶의 길을 주님으로 충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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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